아이엠 굿 형이.. 이거 앞으로 오오오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스테이가 보고 있었어. 오 깜짝 놀래라. 놀리네. 영원조. 깜짝 놀랬어. 그럼 우리 스테이에게 기사 한번 들어볼게요. 불이거죠? 하나, 둘, 셋 일단 시작합니다. 하나, 셋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트입니다. 드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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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킷의 궁식 호곡이 나왔습니다. 이거 포함해서 저희 다 맞춰 입었잖아요. 맞아요. 사실! 최으은 Сп böl 7 5 3 추운 벽 아 멋있다! 무대 멋있지마! 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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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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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레이 키즈 에리웨어 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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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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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우리 하니가 더 이뻐 우리 하니가 더 이뻐 우리 하니가 더 이뻐 우리 하니가 더 이뻐 조만간 저희가 형을 지워보겠습니다 무드봉이란다 무드봉 무드봉 할래요? 무드등 없을 때 이거 켜고 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 이거 이렇게 세워지네 땅바닥에 아하 이거 켜고 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 이거 이렇게 세워지네 땅바닥에 아하 이 형이 벌써 해보았는데 목걸이 담아라 목걸이